음... 네 새로운 가족입니다 내 노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날 좋아한다고 말하지 말아요 노래는 노래고 생활은 생활이라서 당신은 실망하고 이해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내겐 해인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필요해요 어딜 안 오사람들 우리의 뺨을 맞고 모두 따뜻하게 안아줄 그런 새로운 가동이 필요한데 내겐 해인 내겐 해인 agreeing하고도 확인하고 묻고 묻고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신은 내가 당신 시험만다 말했지만 비뚤어진 나를 견딜 수 없다면 지금 떠나요 내 멋대로 풀지 못하며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 어디까지 노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날 견딜 수 없다면 떠나고 좋아요 지금 떠나요 떠나고 좋아요 그런 배톨이 한번 해보자 말한다면 난 또 다시 시작해보겠죠 시작은 쉬우니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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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